이분 탑라이너 최희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이분 선포터 카오라고 합니다. 가장 본문서답하는 멤버가 있는 거예요? 저는 카오 씨라고 생각합니다. 살짝 퇴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백매한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걸로 얘기하시나요? 에이,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. 원래 본인만 몰라. 너만 몰라. 아니, 막내가 먼저 해. 네, 막내가 먼저 해. 너 몇 살이야? 배가 고프다. 넌 퇴근? 똥이 마렵다. 놀고 다니는 거예요? 배가 고프다. 집에 가고 싶다. 지금 뭐 하고 싶어요? 게임하고 싶다. 수 밖에 하고 싶은 거. 밥 먹고 싶다. 밥 먹고 싶다. 밥 먹고 싶다. 오늘 뭐 했어요? 아, 너무... 생각해놨던 게 겹쳐버렸네. 공윤이 형 사랑해. 말 저기 하나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똥... 아... 똥 원툴 아니야? 똥 원툴이냐고. 기훈을 뭐 하고... 잘생기셨네요. 지금 뭐 해요? 조명이 다 있네요. 감독님 중에 한마디. 배고프다. 배고프다. 어? 어? 아, 됐는데? 아, 됐어. 아, 됐어. 너무 예의가 없다, 근데? 싫어한다. 공윤이 형 옷의 색깔. 아름다우시네요. 색깔에 가장 빠지는 거. 아... 조명. 따다다다다다다다. 어려운데. 좀 바보여야지 잘할 것 같은데? 난 너무 똑똑한가 봐. 아, 아니 그게. 아, 아니 그게. 지현은? 지금 하고 싶은 거 같아. 내일 뭐 하지? 아, 뭔 말 아니야? 뭔가 맞는 거 같아. 약간 오긴 맞는 거 같아. 형, 봐주세요. 인정. 보람 봤는데? Feel so good. 호치님께 한마디. 하아... 하아... 가랑합니다. 하아... 배가 고프다. 하아... 밥이 맛있다. 하아... 열... 하아... 근데 우리는 뒷사람들보다는 잘하는 거 같아. 인정. 하아... 무지개색. 하아... 빨간색 청바지?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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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 정의야. 이거 뻔하네. 하아... 빨간색. 별명이 빨간색이야? 하아... 하아... 서핑. 롤모델의 노래예요? 빨간색 트로피. 빨간색 트로피가 놀고들이시는 거잖아요? 롤모델의 사람 아니야? 하아... 저희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. 인정 못하시잖아요. 하아... 인정... 인정 못합니다, 저는. 하아... 너 몇 살이야? 너... 너 몇 살이야? 형아, 너 할 때 보자. 롤모델의 노래예요? 스펀지, 스펀지. 하아... 뭔가 패턴이 있는 거 같아. 네. 수세빈. 지금 뭐예요? 롤챔스. 아! 이거 완전해! 아 씨! 아아... 형, 짱이다, 형. 짱! 지금 입고 있는 모습일까요? 아 이게... 최근에 빠져있는 것은? 똥말이 없습니다. 아니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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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는 거야. 스트레스의 행복한 거 같아? 슬리퍼가 예쁘네요. 오케이, 예쁜다. 칠기 잘해줘요? 화장실, 변기 화분 역시 형이야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뭘 하면 안 해야되지? 다 풀게요. 규칙을 너무 많이 틀려주니까 트로피 이게 되나? 어떻게 고마움을 할 수 있는데? 남편이 어떤 생각인가요? 똥마렵다 생각합니다. 손져왔다. 빨리 와. 배고프다.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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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6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요?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자기 전에 빨간색 배고프다 배고프다. 1년대 본인이 왜 그랬어요? 돈 지금 사고 싶은 것은? 트로피 소고기 소고기 먹었어요. 우승 말 들죠. 이게 말이 된다고? 빨간색 본인의 아이디 배고프다. 본인의 아이디? 배고프다. 미니스 감독님의 장점 기획이에요? MVP 감독님의 장점 조명 다이어스의 한마디 가방 왜 잘하시나요? 왜 잘해? 그냥 내 비우고 단어만 말하면 준다. 진짜 이게 산나이 된다. 역시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? 슬리퍼 좋아하는 뭐예요? 빨간색 프로게이머 같은 빨간색 희생님께 한마디 바가지머리 형 노무한 거 아니야? 뭐가? 형 왜 직구가 아니지? 뭐가? 좋아하는 가수는? 소파 소파라면 갈 수 있지 않아? 너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? 안남았어 감독님에게 한마디 똥 안마려우신걸? 왜? 아 그러네? 파란색 판들에게 한마디 동마력 아 진짜 혹시 밥 드셨나요? 오늘 뭐 했어요? 빨간색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 색깔 보라색 삼겹살 밥 드셨나요? 패치드 인식 오늘 변명은? 개당 별명이 계단이긴 했지. 별명이 계단이 될 수가 있어? 사람이? 지금 뭐하고 싶어요? 밥 드셨나요? 수사해요. 대머리? 대머리? 아니.. 산발하고 싶은 거! 아 이거 진짜 어렵네. 금방 잘 옵니다. 계단. 자신의 플레이션 하죠. 트로피. 자기 전에 무슨 팀 더 배워가지고. 밥 드셨나요? 지금 밥 먹고 먹을 거예요? 코딱지? 왜 그런 것만 하냐고. 별게 없어. 저 한 거 같은데? 밥 드셨나요? 혹시 신임의 병원이에요? 턱수염? 신임 턱수염은 확실히 나이기 나긴. 나이기 하면 좋잖아요. 헉가님! 처음 대치 튀어나온? 대머리? 모를 하겠니? 무야호. 신임은 본인의 모습은? 똥 앞마리 오신가요? 오~~ 나이스. 다행이다. 좋아한 챔피언을? 안녕하세요 저는 최애피나 2학년 감사해요 죄송하다? 네 감사하지 야 집중해 저하는 색은 뭐예요? 안녕하세요 롤노델이 뭐예요? 감사해요 표시나 입장만이? 빨간색 예술이 왜요? 죄송합니다 지금 사고 싶은 게 뭐예요? 밥 먹으셨나요? 대표님이 안 나와요 빨간색 감독님이 안 나와요 어? 밥 먹으셨나요? 최근에 사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? 프로그램? 프로그램 있는데? 아 프로그램 있네 안녕하세요 트로피 본인 아이디 빨간색 신명기 본인의 가나다라바바사 아이디가 빨간색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? 아닌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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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몽은 뭐였어요? 안녕하세요 프로게머 맞나요? 잘 지내요 형님들에게 한 번 안 해요 다시 만나요? 맞아 맞아 야 안 돼 세계운송춤 아니잖아 다시 만나요 나 한 번도 안 만나봤단 말이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다시 만나요 감독님의 가마자 빨간색 감독님의 점점 길게 잘 지내요 하늘이 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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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